여러분 이 시간에는 도시군갈리계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 절차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에 대하여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도시군갈리계 2반 및 결정 절차 우리 자료 보면 8팩이 나와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출력받아서 이걸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주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짬짬 이렇게 보시면 이 표를 통해서 아 이렇구나 라고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공법을 빨리 잡아갈 수 있어요. 시간 많으니까 나 그냥 설렁설렁 할래요. 이거 안 돼요. 시간이 있을 때 좀 집중해서 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이 상반기 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때 헐렁헐렁해 시간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보내신 분들이. 그러고 나서 내년도 시험에 임박하면 그때 부랴부랴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좀 시간 난대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꼼꼼하게 반복해서 눈에 자꾸 익히는 거 좋아해요. 자주. 그래서 이 자료를 드렸는데. 자 이 도시 군관릭에 이 도시 군관릭을 수립한다. 수립하는 절차는요. 크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 바로 이 계획을 만드는 것. 이걸 위반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결정결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위반하고 결정. 이때 위반을 하게 되는 위반권자들이 있어요.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어요. 이 공법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가지고 오 벌써 광역 도시군을 해봤고요. 도시군기본군을 해봤고 도시군관릭을 하고 있는데 뭐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공법이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좀 난감합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이걸 반복지로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이거 금방 잡아갈 수 있어요. 이 공법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정말 즐거운 감옥이야. 공법은 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감옥이다. 재미있는 감옥이고 즐거운 감옥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법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공법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공법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법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한테 강의 받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 수립 절차 관련해서 아까 도시군관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종류는 다만 하나하나 우리가 터득을 해나가니까 그냥 편하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아까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공 이런 게 있었죠.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그래 용도지역이 있었고 이게.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반수로 설치정부 계량,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화한 계획이 있었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입주기지의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화한 계획과 입주기지의 최소구역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약적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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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도시군관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였는데 여섯 가지 뭐냐 하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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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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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세 번. 용, 용, 용하고 기, 사, 지, 입. 그러면 일단 큰 줄기 잡고 이걸 연상법을 통해서 연상하면서 써보세요. 법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라고 했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용어를 만들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제가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를 하면 바로 막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집중이 안 됐다는 거죠. 글씨를 정확히 보고 해야 돼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 땅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앞서 계획을 만든다. 맞는다. 이거 이반이라고 해요. 이반. 이반을 할 때에 이반권자가요. 아홉 명이서 아홉 명. 그래 저것들을 위반하고자 하는데 그 땅이 서울특별시장에 있는 땅에다 하면 특별시장에 위반하고요. 광역시장에 있는 땅에 있다 한다 하면 광역시장에 위반하고요. 세종특별자시장에 있다 한다 하면 특별자시장에 위반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땅에 있다 한다 하면 제주특별자시장에 위반하고. 그 다음에 팔도 돼 있는 시에 있다 한다 하면 시장이. 군에 있다 한다 하면 군수가 위반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상의 시도에 걸쳐서 어떤 지역, 지구, 구역을 위반하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장에 직접 위반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할 때도 국토교통부장에 직접 위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상의 시, 군에 걸쳐서 어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관한 계획을 한다면 도회사도 단독에 위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용도격 중 수산장 보호기 있는데요. 이 수산장 보호격은 수산자원인 바다에서 생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바다를 공유수민을 하는데 바다를 바다를 하지 않습니다. 공유수민을 합니다. 그래, 이 공유수민하고 그의 인접한 토지에 따라 수산장 보호, 육성학에서 지정한 수산장 보호기예요. 이런 수산장 보호기획은 지정훈련,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도 위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 위반권자는 총 9명이 있다고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유도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사 이렇게 해서 9명이 계세요. 이네들을 위반권이라고 합니다. 이네들이 위반할 때 절차가 있어요. 그 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요. 기초사. 조사가 끝났다 하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미리 두 개의 상의 일관심과 그 위반권자가 근무하는 청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사전에 그걸 공고합니다. 사전에 그 도시군관리 안을 사전에 미리 공고하고요. 14회상 열람하도록 허용해서 바로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을 하게 되면 타당할 때 반영해서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공청의 해체는 없습니다. 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도시군관리 우리네 땅의 결정남으로써 때로는 사익이 부당하게 또 침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침해된 사익을 미연에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거 중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이 주민의 그 사익을 미연에 보장해주고 보호를 해주고자 이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국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방입니다. 국방. 이 국방이 붕괴되고 다시 일본이 우리를 삼켰다? 그러면 여러분 사익, 개인의 이익 중 뭐가 가장 중요한 이익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게 중요합니까? 생명권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권이 더 중요하죠. 그래, 이 예세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재산권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생명도 바로 보장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국방이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국방. 그래, 이 입안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국방과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럴 때 그쪽 보수의 장관이 국방부 장관인데요. 국방부 장관 같은 이런 중앙행정기관장의 주호민 의견 청취를 하지 마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 한에서는 주호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익 침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매한 상을 담아서 입안할 때도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절차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될 때 이것은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거치는 절차예요. 이렇게 이제 입안 절차가 끝났다. 그 다음 단계가 결정 절차인데요.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결정권자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도사란자들이 또 대도시장이 입안했다면 대도시장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특히 이 지구단의 계획과 지정과 변경 지구단의 계획과는 시장군수인 이 지자체장이 자기 지역에서 입안했다면 이 시장군수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관 여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위만했다 그러면 자기만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결정 못해요. 또 이 입안했던 내용 중 그린벨트 들어봤죠. 그린벨트를 우리 법에서는 개발장으로 하는데 여러분 땅이 그린벨트인 개발장으로 딱 묶였다 지정돼 버리면 엄청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때 함부로 개발도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결정했던 행정청에게 손실보상을 지정할 수 있냐 그런 기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수를 해야 돼요. 그만큼 막대한 재산구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구역이 개발장국이기 때문에 개발장국을 지정하고 변경한 도시군갈 결정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이 용도교육 중 시가와 저종교육도 아주 센 구역인데요. 이것도 국과계과 연결해서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국토교통부장만 합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게 되는 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껀이 있어요. 저 여섯 가지 중 수산장 보호기역 수산장 보호기역의 지정과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막 얽히고 슬켜버리죠. 그러니 처음에 공부하신들은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러나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산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오 어지럽다. 어지러워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내 걸로 될 수 있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써보고 표를 그려보고 이런 연습을 푸단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자기 것이 됩니다. 아무튼 이걸 앞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번, 열 번 이상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번호 속에 자동적으로 새겨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집중만 하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다면 자동, 이건 입력이 됩니다. 아무튼 이네들이 결정권을 지우고 있는데요. 이네들 결정할 때 막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또 협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이런 해양수업부장관은 다른 부서의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요. 이 시도사무소, 시장구소, 이런 지자체장은 다른 기관장인 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협의를 거쳤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요. 이 도시계획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 협의가 항상 문제예요. 협의하고 심의 거쳐요. 심의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도사, 시장순위들은 진희들청에 있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이걸 지방도시계라고 하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이렇게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가 걸치는 것은 협의하고 심의 절차다. 이방권자가 걸치는 것은 기초수사,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준다 이걸 고시라고요. 알릴 것, 볼시. 그래,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업부장관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런 간보가 있어요. 대한민국 간보. 간보에다가 게재해서 고시를 하고요. 시도사 뭐 이런 시장 우선은 지방자체소에 바라는 공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 기재해서 고시합니다. 고자가 아일 거. 한자로. 보일시. 보여준다 이거죠. 알리고 보여준다. 이렇게 결정났습니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와서 보세요. 열람시켜줍니다. 이때 이 도시군관리객은 우리 땅에다가 결정오시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적 계기니까 열람기간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 열람기간은 언제든지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광역도시계라든가 도시군기본계라고 하는 것은 열람기간 30 이상 끝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열람을 누가 시켜주냐. 바로 이네들이 해주래요. 트, 광, 트, 트, 시장, 군수.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장이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고시하고 나서 그 관련 계획을 이네들한테 보내줘요. 송부하죠. 도사했다면 도, 내에 있는 시에 했다 했다 그러면 시장한테. 군에 했다 했다 그러면 군사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 송부한다 이렇게 하는데 송부를 받았던 이네들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시켜주고 있어요. 열람. 열람을 시켜주고 있다. 열람은 이네들이 해줘요. 자, 이때 여기 아까 주민의 의견 청취 있잖아요. 주민의 의견 청취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라고 인정된 건으로써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요청했다. 이거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해 주세요. 라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요청이 있었다. 그때는 이 절차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하듯이 이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써 중앙행정기관으로 요청이 있을 때 한에서는 협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고 심의 절차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한에서 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 장이겠죠. 이분이 주민의견 청취 생략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이방권자한테. 결정권자한테 협의 절차, 심의 절차 생략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생략해도 합법적이다. 생략할 수 있다. 요청이 없었는데 결정권자 자기 마음대로 이 절차를 거치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 법에 법을 위반했습니다. 협의해라 했으면 협의해야 되는 거죠. 결정권자. 심의 거치라 했으면 협의 끝나고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결정권자 자기 마음대로 협의도 안 해버리고 심의도 안 하고 결정해서 고시했다. 그건 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서 꽝이 되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협의 절차가 됐든 심의 절차가 됐든 주민의 의견 정치를 해야 됐든 이것은 국방상, 국간인 보장상, 기미를 지켜야 할 상황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을 장관으로 요청이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우리의 토지에다 결정하니까 도면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도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용도면. 이렇게 결정했던 이 효력이 예컨대 여기다가 바로 공원을 설치를 위한 도시 군관리를 결정했다. 그러면 결정했던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여기까지가 그 부지로 확정됐습니다라고 지용도에다가 자세히 밝혀서 표시를 해줘요. 그걸 지용도면이라고 그랬죠?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안 읽고 보여줘야 됩니다. 고시한 날에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속력, 처분성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시킨 대로 토지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 군관리계획의 이반미 결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용어의 정의로서 지구단위계, 입주기제 최소계획회,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계획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고생도 하셨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